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어떤 환자분이 진료를 오셨다 그랬는데요 그 쌍꺼풀을 진짜 너무 크게 이렇게 그리고 뭐 앞 트임 뒷 트임 막 밑 트임 뭐 풀 트임 사방 트임 해가지고 과도하게 눈을 성형을 하셨더라구요 이제 그분 생각에는 어 뭐 유튜버시라고 하더라구요 뭐 유튜버 뭐 이렇게 하시는데 눈이 커야 이제 예쁘니까 막 눈을 이렇게 막 과도하게 크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눈 큰게 아 그래서 제가 이 관상 성형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막연하게 눈이 크면 예쁠 것이다 아 코가 얄쌍하면 예쁠 것이다 얼굴이 v라인이면 이렇게 삐약이라도 강남 성교 삐약이라도 어 예쁠 것이다 아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타파하고자 제가 이 관상 성형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찍고 있는데요 제가 약 1년 전에 그 눈이 크면 예쁜가라는 동영상을 그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반응을 보니까 저 사람 성형외과 의사 맞죠 어 아 이 의사는 눈 크게 하는 그런 성형을 안하나 봐 뭐 실력이 없나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상 고전인 그 마이상법이라는 책에는 함신불로 대이철 원인 오자 촉수라고 해서 그 눈은 이렇게 막 도출이 막 되면 되지 않고 돌출이 돼서도 좋지 않으면서 막 둥글고 이렇게 부리부리 하면 수명을 저촉한다 아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커보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어 뭐 눈이 크면 어 예쁘지 않다 하하 또 눈이 크더라도 어 너무 커보이지 않고 적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이어서 1년을 만에 어 볼록한 이마보다는 납작한 이마가 예쁘다 아 라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의 해부학적인 근거와 또 진화론적 근거 어 그 찰스 다윈 그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는 에라스무스 다윈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철학 풍토는 그 그 진화론이 뭐 경제학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그 진화론이 아주 그 팽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윈이 생물학에 적용을 해서 진화론을 완성한 것인데요 그런 진화론적의 그 이마의 의미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사람의 이마를 그 여러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노란 타원의 그 아랫 이마와 빨간 타원의 윗 이마로 그 해부학적으로 아래 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노란 부분 즉 아래쪽 이마로 설사 윗 이마 쪽에 뭐 필러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아랫 이마로 다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윤기되게 되고 빨간 부분은 뭐 윤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면 왼쪽과 같은 이렇게 아주 그냥 여성스러운 고급진 이마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른쪽 같은 사진에 그 파란 화살표와 같은 방향에 그 좀 그 훌러덩한 이마라인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 얼굴면 이 패셜 플레인 그 성형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얼굴면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경사진 얼굴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경사져서 좀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 얼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마의 경사도도 얼굴 명과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왼쪽과 같은 경사도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고 오른쪽과 같은 이마 경사도는 좀 도회적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인간이 점차 진화하면서 그 뇌의 용적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마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는 뭐 그 뇌가 적은 뇌의 용적이 적은 뭐 어류나 아 뭐 우리가 인면어형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면어형 얼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얼굴형이고 또 뭐 고릴라나 침팬치의 그 이마라인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뭐 대략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여기에 2017년도에 그 세계적인 과학학술진 그 네이처지에 나온 인간의 진화 과정에 따른 이마모양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그 맨 왼쪽에 네안데르타린부터 맨 오른쪽에 그 호모사피엔스까지의 이마모양을 보게 되면 맨 왼쪽 그 A의 그 42만 년 전에 그 인류의 이마라인은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 그 호모사피엔스의 이마 경사도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마 성형을 할 때 이 빨간 화살표의 이마 경사도를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즉 아랫 이마는 좀 납작하게 하면서 그 윗 이마를 볼록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누운 이마라인을 윗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오른쪽 이마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쁩니까? 도려 더 이상하지 않았나요? 이것은 윗 이마 아랫 이마만 생각하고 이 전태궁에 대한 고려나 이마 면적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래 전에 어떤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진료를 와가지고 제가 이 얼굴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면서 이런 성형 저런 성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지 않으시고 한 2, 3년 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당신이 3년 전에 나한테 이 수술을 해야 된다 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지금 망했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마 면적이나 이런 것들 또 윗 이마 지방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눈에 이렇게 눌려서 이 전태궁에 대한 고려 또 윗 이마가 이렇게 뿔룩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팽창하지 않겠습니까? 이마가 그러면 이마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마 면적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분 얼굴에 맞게 하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또 고려할 사항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란 가운데 이마와 이 파란 바깥쪽 이마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 이마 필러를 맞게 되거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뭐 이마를 이렇게 좁아 보이게 한다고 이 노란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윤기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이마의 이 가운데 이 노란 부분만 그 윤기되어 가지고 이렇게 성형한 티가 나는 이마가 되고요 반면에 왼쪽에 그 파란 점선 원 부분이 이렇게 윤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안쪽이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윤기가 되게 되면 그 노란 점선의 이쪽 가운데 쪽 이마는 이렇게 납작하면서 이 파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이 파란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 바깥쪽 이마가 이렇게 윤기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귀족적이고 세련된 이마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미적 기준이 뭐 주관적이니까 뭐 서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겠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겠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특급 연예인들 뭐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8,90%가 다 좋아하고 뭐 3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1,20%가 좋아하고 이렇게 대다수가 좋아하는 얼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록한 이마가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영상을 보시니까 사실 이렇게 볼록한 이마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가운데 이마하고 바깥 이마하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볼록한 게 예쁜 이마가 될까 그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